이렇게 반반 짤려서 가구요 이거 넘버패드 이렇게 생겼네? 얘네는 왜 위에 떠? 아래가 아니라 버그인가? 브레이크 스루 더 라인 오브 에스코팅 워십 그룹 앤드 디스토리 앤너미 컨보이 전선 붕괴하고 수송함대를 쌀내라 이름도 안보여주네 저기 니콜레스 달라스 여기 오마하 달라스 정찰을 통해 적 수송대가 여기를 돌파하려는 걸 확인했다 여기를 요격하고 수송선을 격파하라 미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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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잠수함 너무 오랜만에 튼다 잠수함이 너무 오랜만에 튼다 엔진 고장나니까 더 힘든데? 엔진 고장나니까 더 힘든데? 아 스팟 됐다고도 알려주네요 아 맞다 이거 잠수함 이거 안되지 내게 더 빠르나? 더 빠르나? 더 빠르나? 더 빠르나? 더 빠르나? 흐헤헤 구심노트 엔사쿨라 이거 뭐 그거야? 대서양 호송대인가? 그니까 여기 스폰 된 애들이랑 여기 스폰 된 애들이랑 이 가운데 이 지점으로 못 가게 막으라는 거잖아 그쵸 근데 봇들이 핑 쏜거에 반응해? 쟤네 그거 하나? 델컨 쓰나? 쓰네? 빙 50초 월해 맥댐 15포진과 빙 50초 월해 맥댐 15포진과 컴퓨터, 유어서브마린은 디테크티드 어우 스타 세다 근데 얘네 대잠기는 안 날리나? 잡았다 근데 잠수함 비주얼은 괜찮아 이런 물, 수면륙, 막 이런거 하필 근데 이게 잠수함이라는게 문제지 어 이거 맵에 내 어래도 뜨네? 음, 나 이거 못봤지? 원래, 원래 있었나? 아, 그래? 내가 잠수함을 안타서 어, bmr112님 팔려고 감사합니다 destroy enemy transport 7분 이내에 다잡으라네요 어뢰명중 50회 save for spodron server sink flagships 오오 이제 여기까지 가는걸 막아야되네 하나라도 가면 실패인가? 리버티 어쩌비쓰 아따야 많다 울프하운드 기암이 근데 원배야? 제우스 아, 싸이판이구나 한판엔 독잠으로 한판 해볼까? 아, 싸이판이구나 한판엔 독잠으로 한판 해볼까? 한판엔 쓸 일이 크게 없는거 같은데 어, 싯걱루 엠컨 쓰시나? 에니미 디스토이어 디텍티드 더블핑 아, 잘 죽겠다 어허우 뱁 털 뱁 뱁 뱁 뱁 뱁 지금 핑 쏘면 가겠지? 오케이 뱁 뱁 뱁 뱁 뱁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뒤에서 왜 여기 계세요 이카로스? 샷건 치는 것 같애나? 언제 여기 기어들어왔지? 샷건 치는 것 같애 나이스 와 이거 소리 되게 사운드 잘 해놨네 뭔 소리야 이거? 소나핑인가? 얘네 델컷 몇초에요? 호의암들? 1분이야? 설마? 호의암들 꺽냐? 꺽냐? 아이씨 장왕 이거 했나? 나이스 야 생각보다 엄청 쉬운데? 자망 안해도 되겠다 경험치도 나름 괜찮게 벌리고 음 17,000 35,000 쉬운데?